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테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첫 번째 테마 열어보시죠. 장 초반에 이쪽이 급등하더라고요. 대지주 보겠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 급등세로 인해서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장 초반에 시현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지 볼까요? 그 상승세가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은봉으로 거의 다 전환이 돼 있고요. 시초가보다 밀려 있습니다. 무림의 스피가 가장 그래도 많이 오르는데 5% 상승 정도. 인플레이션 수혜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제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뒷심이 좀 아쉽네요. 우선은 핀란드에 대한 나토 가입 여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제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제지 펄프 가격이 한 110불 정도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격 인상에 대한 여부를 생각했을 때 제지에서 일반용지 그리고 위생용지 상업용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용지와 백판지 상업용지에서 골판지랑 백판지로 나눠질 것인데 백판지와 일반용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판지라고 하면 택배에 많이 들어가고 백판지는 화장품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거 깨끗한 거 있잖아요. 좀 이제 고급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쓰이는 것에 가격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펄프 가격 인상보다는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판가로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은 무림페이퍼, 무림SP, 한창제지, 심풍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한창제지라고 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세요? 네네. 백판지 관련 기업인가요? 백판지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운송비에 대한 전가, 판가 인상에 대한 전가를 보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백판지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해서 실적적인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판가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 다른 제지주들보다 조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슈팅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지주 안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플러스 한 번씩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끈함까지 보여준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 조금 힘이 붙인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직 시세분출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신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한창 제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현재가 정도면 매수 가능한 그런 가격대고요. 목표 가격은 2,300원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순간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200원 하면서 2,300원 사이에 걸어두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손절 가격은 한 1,9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200원, 2,300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격 걸어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창 제지였고요.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가 주목한 갈 테마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나 리오프닝을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옥석가리기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는 관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여행 관련 주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아주 강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다른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섹터는 에스테틱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루트로닉을 필두로 해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밸류가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가 많이 차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나타날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에스테틱 부분과 아예 조금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야외 마스크에 대한 오프까지를 기대를 했던 상황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만 전반적인 2년 1개월 만에 완전 오픈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슈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리오프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MZ세대에 대한 행동 양식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한강에 대한 놀이, 공원 문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고 야구장에서 치맥을 할 수 있고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리 두기, 마스크 빼고 다 해제됐죠? 이제 한강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할 텐데 그동안 또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유롭게 할 텐데 특히 리오프닝 관련 주 안에서는 미용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미용 기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로션 잘 바른데요. 화장품 봐야 되나요? 화장품은 지금보다는 한 2주 정도 뒤에 보는 게 가장 핫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거 볼까요? 리오프닝 오늘 여전히 에스테틱이 가장 나이스하다. 피부 관리 네. 이제 마스크 오프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사실 미인, 미남을 얘기할 때 피부가 좋으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피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죠. 52주 신고가 영역일 거예요. 제가 여의도 주식왕의 오마이스탁에서 2월 7일 날 추천드린 이후로 52%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럼 에스테틱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 이루다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루트로닉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1월달 매출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루트로닉에 어떤 거 납품해요? 레이저 기기를 납품을 하는 건데 약간 주파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루트로닉에서 보이콧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올과에 대한 5년 동안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인모드에 대한 소송까지가 마무리되면서 동사는 전체적으로 악재를 다 해소를 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1월달 매출에 대한 부분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 3월달에 본사 이전을 하면서 동사는 한마디로 직원이 많아지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2월달 매출은 그렇게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지만 3월달부터에 대한 재도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네, 고주파, 초음파, 피부관리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6,37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6,200원에서 6,300원 정도 수준이면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 종목도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인데 조금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목표 가격 7,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5,1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주목을 하셨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화장품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화장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갈테마가라 함께 하셨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